또 하나의 펑션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뭐냐니까 펑션 셋업이에요. 펑션 셋업 TSX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사이클 셋업으로 하는게 낫겠네요. 사이클 셋업 뭐냐니까 사이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셋업 펑션 액기 적어 있습니다. 베이스더 onCycleJS의 셋업입니다. 펑션 액기 그러니까 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OP에서 어떻게 중요하냐니까 중요하냐니까 우리 지금 OP는 어떻게 되나요? OP 펑션 numerous 굉장히 많죠. numerous OP 펑션 more than 50,000 OP 펑션 OP is composed of 해야 되겠네. OP is composed more than 50 function and it needs a method a function 이라고 해야 되나요? a function to convert convert ordinary function ordinary functions within in python java ruby 등등의 이러한 언어들로 작성된 펑션들 ordinary 펑셔널들을 뭘로 바꿔주냐니까 사이클 프로그램으로 바꿔주는 게 필요하죠. 요 요 사이클 셋업입니다. 바로 이해가 되시죠? 바로 이해가 되실겁니다. 그래서 사이클 jsa 셋업 요걸 이용을 해서 그냥 그대로 만들겁니다. 똑같이 input은 main과 driver 그죠? 요 main 펑션 가 and drivers 가 되는데 dri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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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input 됩니다. 이렇게 input 그리고 output 은 cycle 앱입니다. cycle 앱 그래서 main main이 뭐예요? 이 main이 바로 뭐냐? 파이슨이나 java ruby로 작성되어진 하나의 펑션들입니다. 그렇죠? input과 output이 규정되어있는 하나의 펑션들입니다. 그리고 이 드라이버들을 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드라이버들을 기본 default가 of which default is 뭐죠? 바로 fn 드라이버로 fn 드라이버 이기잖아요. 어디였나요? 어? fn 드라이버 fn 드라이버 fn 드라이버 없네. fn convert 라고 작성이 되어 있네요. 요게 음 fn convert 인데 요게 사이클 셋업 입니다. 그죠? 두개가 중복되고 있는 내용인데 요것을 사이클 셋업 이라고 할까요? fn convert 라고 할까요? 사이클 셋업 이라고 하는 말이 좀 더 조금 더 적절할 것 같네요. 사이클 셋업 이 이전에 말씀드렸던 fn convert 라고 그리고 fn 드라이버 fn 드라이버 펑션드라이버를 제가 작성을 해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없다고 하는 것은 make fn 드라이버 이렇게 적어놨군요. 그러면 요것을 이름을 좀 바꿔줘야겠다. make fn fn 드라이버 드라이버인데 make fn 드라이버가 리턴하는 값이 fn 드라이버죠. fn 드라이버 그죠? 요것이 이제 디폴트로 우리 사이클 셋업의 리턴 인풋 값이 될 겁니다. 요게 실제 어떻게 작성될지는 우리가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전체적인 그림은 그렇습니다. 사이클 셋업 이라고 하는 우리 이 펑션을 이용을 해서 어 사이클 셋업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요란 언어로 작성되어진 펑션들을 하나의 사이클 앱으로 바꿔줄거에요. 그죠? 사이클 앱으로 바꿔주려고 그러면 뭐가 하나 빠져있죠. 뭐가 빠져있느냐 드라이버가 없잖아요. 그죠? 이 드라이버를 어떻게 넣어줄 것인지 그것들이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